안녕하세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왔는데 아미에서 이렇게 꽃다발과 선물을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럽은 아예 처음이라서 파리도 처음이고 어머 뭐야 아 신기해요 아 신기해요 핸드폰 어디갔지 핸드폰 어디갔지 와 나 핸드폰 없어졌어 와 나 핸드폰 없어졌어 어? 아 아 깜짝이야 아 찾았어요 아 핸드폰 잊어버린 줄 알았네 아미에서 보내주는 선물 언박싱 음 그럴까요 쇼 초대장 두껍습니다 두껍습니다 와 어 너무 예쁜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못 찍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착한 날 도착한 날 잠깐 찍고 지금 가는 날 지금 이렇게 찍는데 가는 날 다행히 저녁 비행기에서 조금 구경할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와 루브르 박물관에 와보네 와 루브르 박물관에 와보네 와 루브르 박물관에 와보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녁 비행기여서 아내를 다 둘러보면 거의 뭐 하루 종일 봐야 된대요 하루도 모자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느끼고 다음에 또 왔을 때 제대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교과에서만 보던 사진 속에서만 보던 보니까 너무 좋네요 루브르 박물관 여기 그냥 걷는 것도 느낌 있다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 마침 날씨 계속 안 좋았었는데 오늘 마침 딱 날씨 딱 좋고 진짜 진짜 다시 오고 싶다 유럽에 계신 유럽에 계신 그 여기 패션 있고 왔는데 팬분들이 계속 콘서트 해달라고 오 오 오 형 잘 나오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럽을 우리가 원래 원래 투어 이십 년이었나 형? 이십 년 이십 년이 이십 년이였 이십 년이 이십 년이 이십 년이 이십 년이 이제 한 번도 못 왔는데 어쨌든 팬분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 콘서트 해달라고 저희도 진짜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좋은 바이브를 지금 샘르 강 영상에 와있습니다 다시 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브이로그를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파리는 지금 1월인가? 여러분 1월은 추워요 말고 놀러 오시길 저는 이렇게 추운줄 몰랐잖아요 여기 어디서 패딩 살까 하다가 오버한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사실 한국으로 치면 셀르강? 한강이죠 아 어쨌든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지금 잠깐 걷다가 카페에 왔습니다 완전 추워요 오늘의 룩을 설명해드리자면 아미 아미 수저라도 젓가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여기 입술을 묻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옛날에 시크릿 가드처럼 그거 뭔지 알지? 형편이 하지마 이렇게 부탁하지마 한입에 타라 수저나 오케이입 오케이 오케이입 오케이입 이 맛들이 진짜 잘 섞였다 이거. 치즈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야. 어. 아 근데 심지어 빵도 맛있어 지금. 빵도 잘.. 아 맞다. 파리에서 빵이 유명하지.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만화에서 그.. 제빵 하는 그런 만화인데. 결국 결승전을 파리에서 하더라구요. 아 진짜 최곤데? 너무 맛있네. 아니.. 와 진짜 너무 맛있다. 딜레시아 스테이지. 지금은.. 그.. 용장. 뭐야. 고향 친구들과 스키장을 가는 중. 평창으로. 렛츠고! 안녕! 아까 밤이 아니고 아침이었다고요?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28분. 눈이 오네요. 아 여기 잘 안 보인다. 아 여기 잘 안 보인다. 저도 뭐 아니고? 평창. 새벽 6시에 나와서 지금 2시간 걸려서 용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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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조트에 왔습니다. 낮에 스키장 온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낮에 스키장 온 게 거의 그냥 초등학생 때 이후로 진짜. 와우. 공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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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마지막 스키가 그.. 일본에서 다이스키였을 때가. 공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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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ок. よ. בה proper饭. this. ού. Ralangen. nal était really good me. cast. とりあえず 국. 私は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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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우리 이렇게 딱 찍었어? 어, 리스트 딱 찍었어요 어때요? 최 감독 네,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기다 진짜 공기밥 이때 또 이렇게 나온 맛이 또 있다, 비싸긴 해도 그치 고춧가루 넣으니까 더 넣은 것 같아 형주에 라면은 좀 먹어? 저거 다 먹는데 라면은 안 넘겨도 안 먹어 저희도 게 없나? 저거 또 이쪽은 우리 중에서도 나는 다 먹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머리니까 맞아 머리니까 난 이거 원샷 같은데? 네네들이 나만 먹어 뭐 알았어 진짜 원샷하네? 뭐야 너? 물 왜 이렇게 잘 마셔? 아우 아니 지금 일어나서 안 먹었잖아 엄청 높게 올라가 엄청 높게 올라가 엄청 높게 올라가 엄청 높게 올라가네 엄청 높게 올라가네 굶을 나면 처음 타보는 거 엄청 높게 올라가네 좋아요 카메라도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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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가 스키를 탄다? 스키장에 호랑이가 나타나타? 좋다 좋다 호랑이 침 스키장에 호랑이 침 스키장에 호랑이 침 네 2 스키장에 호랑이 침 일단은 내려와서 못 가잖아 자 준비 하고 쉬고 쏙 현재 가봐 하하하하 야 되게 좋다 그니까 이 경사가 높은 곳에 있는데 여기 왜 안 했어 근데 별이 너무 억울 것 같아 김치찌개 야 야 야 김치찌개 아무런 형트 밖으로 소시지 밥 대박 거기다 밥통기 그래 감사합니다 고기야 고기가 돌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탔어 그리고 다른 코스였으면 한 열대 번 난 이렇게 길게 탄 적 처음이야 한 번에 그치? 근데 우리 아까는 사람이 좀 어쩌서 바로바로 나 진짜 낮에 스킬 타는 거 진짜 몇 년만 이게 아니야 그냥 난 중학교는 처음이야 그래 나도 중학생 때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아직 올려야 돼 항상 올려야 돼 들어 올려 우와 사와야 되나? 그놈의 물 좀 그만해라 아니 정수기가 안 보여 너 정수기 아니야?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저기 있네